아비담마는 무엇인가? 아비담마는 아비하고 담마로 분해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아비하면 리미터가 탁 떠오르죠? 두 작업 동동독독독독 때까지요. 하나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바브고 하나는 밑에 있어요. 어바우트고 그렇습니다. 아비는 어바브의 뜻이 있고 어바우트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어바브로 해석을 하면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하.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비법, 드물게는 승법이라고도 수승하다 떼어날때 그 승자를 써서 대부분이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법, 뛰어난 법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것이 아비담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상자부 불교에서도 이걸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낮고 아비담마는 높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무비법이라고 뛰어난 법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단말은 우리 경량에 쓰러진 단말은 대기설법이라 하죠. 듣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데는 어렵게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도 말씀하시고 자세하게도 말씀하시고 또 청약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성향을 고려한 가르침을 우리는 대기설법 이렇게 합니다. 법은 단말은 대기설법이 기본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경장에 보면 똑같은 주제를 갖고도 상황에 따라서 청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담마는 뭡니까?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무비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법보다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기설법이냐 비대기설법이냐 이거를 가져갑니다. 모든 주석서에서 그렇게 딱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어바우트로 해석하면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뭡니까? 법을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뭡니까? 법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분류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사유하고 참고하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체계를 일러서 우리는 아비담마란다. 특히 우리 중국에서 현장선임의 해석입니다. 현장선임은 전통적인 무비법으로 옮기지 않고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연구, 실제로 우리 아비담마란을 보면 이거는 법에 대한 연구가 맞습니다. 법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내는 그 작업을 우리는 아비담마란다 합니다. 어떤 게 법이냐 이러봐라. 이러면 뭡니까? 법은 우리 아비담마에서 법은 어떤 게 법이냐 하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인정해 이건 너무 당연하죠. 아비담마에서 물론 경에서 법은 부채는 가르침을 법이라 합니다. 아비담마에서 법은 더 뭡니까?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임지자성, 능지자성. 중국에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는 뭡니까?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무의법인 열반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 이것이 탁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이렇게 참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고 법을 분류, 분석, 사유, 연구, 궁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론적으로 상자부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해내야 됩니다.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카테고리가 4위 82법입니다. 그래서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심법에 한 개의 법이 배대되고 심소법에 52개의 법이 배대되고 물질의 색법에 28개 열반에 한 개의 법이 배대되어서 전부 합치면 82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럼 왜 마음은 하나라고 하느냐 네 마음, 내 마음은 다 다른데 왜 하나라고 하느냐 여기서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분류, 분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고유성질입니다. 됐죠? 그래서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라고 합니다. 고유성질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카테고리에 마음은 하나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심소법은 52가지라 합니다. 엄마야, 마음만 하는데 왜 심소법은 52가지지? 왜 그렇습니까? 고유성질이 다른 심소법들을 다 분류를 해보면 52가지가 됩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고 물질법은 색법은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의법인 열반은 우리는 한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분류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아비담마 길라자비는 뭐하고 있겠어요? 하나인 마음을 1장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2장에서는 52가지인 심소법들을 설명해내고 6장에서는 28가지인 물질을 설명해내고 6장 맨 뒤에 한 3장에서 마지막 카테고리인 무의법 열반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담마 길라자비의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자비의 기본은 뭡니까? 1장, 2장, 6장 됐죠? 그럼 나머지 3, 4, 5, 7, 8, 9는 뭡니까? 응용입니다. 그렇죠죠? 모든 가르침은 기본이 있고 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6장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말 그대로 기본으로 해서 3, 4, 5장, 7, 8, 9장에서는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응용이 중간에 3, 4, 5장에 들어가느냐? 맨 뒤에 안 들어가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1장, 2장, 특히 1장이 뭡니까? 우리 정신, 특히 1장은 마음의 관계되는 겁니다. 됐죠?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맞죠? 중국에서 심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중시하고 마음을 분구하고 마음을 연구하는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 4, 5장에서 1장, 2장에서 다루었던 그 마음을 3, 4, 5장에서 응용을 해서 깊이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에 안 넣고 3, 4, 5장에 넣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6장에서 나머지 두 가지 물질과 열반을 설명해내고 7장, 8장, 9장에서는 뭡니까? 아비담마 82법 전체에 대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비담마 길라잡이 책 한 번 떴습니다. 됐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공리가 딱 같아 붙어야죠. 두 번째 공리는 뭡니까?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대상은 안다는 것으로 하나지만 찰나적 존재니까 몇 찰나에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연구에 들어갑니까? 100세 인생 동안 내 안에서는 마음이 몇 번 일어나고 사라졌는가? 됐죠? 마음은 대상은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지만 찰나적 존재입니다. 100세 인생 동안 내 안에서 몇 번 마음이 일어난가? 거칠게 해보면 1초에 1200번쯤 일어난 걸 하고 왜냐하면 일반 찰나가 75분의 1초니까 인도에서 그렇게 옛날에 계산을 했으니까 마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지 그죠? 마음은 뭡니까? 물질보다 16배 정도 빠릅니다. 16배 내지 17배 빠릅니다. 그죠? 16번을 계산하기 좋게 16번을 잡아서 그죠? 75 곱하기 16 하면 1200번이 나옵니다. 1초에 마음은 거칠게 대략 1200번쯤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 동안 쫙 해보면 3조 7800억 번쯤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한테 다 연결시키면 마음은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 번 일어납니다. 됐죠?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 번 일어난다 이러면 그건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 중에서도 최고 합수 수가 낮은 아마추어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세어보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이러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206쪽 도표가 206쪽 도표는 오늘도 있잖아요 인식과정 들어가면 뭡니까 뒤에 좀 더는 복잡하죠 그죠 오늘 좀 할 부분 복잡한 듯 보이죠 그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206쪽 도표를 펴놓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면 싹 다 풀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쟁판 내면서 싹 다 풀리게 가로 안에 해갖고 숫자도 넣어놓고 더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206쪽을 너무나 강조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도표로 나눈 기준이 세로는 마음의 경지 가로는 마음의 종류 경지는 욕의 마음 새끼의 마음 무색의 마음 출세의 마음 그죠 그 다음 종류는 뭡니까 업과 과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쫙 분류를 해보니까 89가지가 되더라 됐죠 그죠 출세의 마음을 다시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과 배려시키면은 40가지가 되고 그래서 그죠 전체는 121가지 마음이 되더라 요게 1장이면 되죠 그래서 요것이 어디입니까 2장 3장 4장 5장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심심소를 밝히고 3 4 5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속 뭡니까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심소법의 정의가 뭡니까 그래서 어떤게 심소법입니까 어떤게 마음부서법입니까 네 가지로 정의하면 되죠 마음과 함께는 하고 함께 밀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래서 마음과 마음부서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요렇게 해서 그죠 쫙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 들어오면 1장에서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나누었던 이 마음을 뭡니까 말 그대로 큰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더 그죠 말 그대로 분류 분석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6가지 관점에서 마음을 다시 뭡니까 음메해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이 거기서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물론 1장 할 때는 1장은 제일 중요하고 2장 할 때는 2장이 제일 중요하고 3장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3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그렇죠 마음을 6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타이틀만 우리가 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음은 마음은 그죠 몇 가지 우리 그죠 어떤 느낌과 함께하는가 느낌은 5가지로 분류했어요 89가지 마음은 어떤 느낌과 함께하는가 됐죠 그죠 그 다음은 뭡니까 원인이죠 원인은 오늘 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마음은 어떤 원인과 함께 일어나는가 됐죠 원인은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원인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이것 갖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비담마입니다 됐죠 그래서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가운데 어떤 원인들과 함께하는가 85가지 마음은 그죠 마음이 하는 역할을 크게 1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줄이면 10가지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 14가지 이제 다 아시죠 그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큰 거로 한번 볼까요 재생연결식 그죠 그 다음에 존재지속심 그 다음에 뭡니까 전향의 마음 그 다음에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속행자와나 그 다음에 뭡니까 여운의 마음 그리고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 죽음의 마음 그래서 딱 14가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가지를 역할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존재지속의 역할과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 맞죠 존재지속에 게재되는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죽음의 마음 됐죠 물론 이 존재지속의 역할은 존재지속이 금생이 되는 게 아니고 내생 내생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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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라고 뭡니까 인식과정에 게재된 마음은 나머지 11개입니다 됐죠 그죠 전향의 마음 전향의 마음에는 온문 전향의 마음이 있고 의문 전향의 마음이 있고 인자 많이 인식이 있죠 처음 오신 분들도 그죠 오문 전향이 있고 의문 전향이 있고 요 전향의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전오식 그죠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완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여운 요 마음들이 요것이 인식 과정에 게재된 역할입니다 인식의 역할을 하는 마음들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뭡니까 존재지속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엄정하게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제 5장입니다 그래서 제 5장은 요 그죠 존재지속의 역할을 하는 요 세 가지가 그죠 5장은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그죠 우리 마음 하면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요비라는 것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따라와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가 됐죠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제 4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인식 과정을 설명해 내려면 불가 뭡니까 용어 여기 나오는 용어 뭡니까 많으면 14개 그죠 줄이면 10개밖에 안됩니다 맞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식 과정이 게재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으면 되죠 쫙 거기서 나타나는 뭡니까 지나간 방안가 그죠 방안가의 동료 방안가의 끊어짐 그죠 오문전향 그러면 전오식 그죠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와나 영혼 실제로는 다섯 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리고 줄이면 3개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업을 지고 싶으면 안 지고 싶으면 너무 바쁘고 됐죠 맞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받아들이기도 싫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진화가 아프고 간다 명료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다 명료한데 그죠 용어가 참 생소한 용어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